이렇게 여행을 통해 주문한 도청 유니티 주문한 도청 이리와서 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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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메라가 예쁘게 나와서 머리가 다 해냈어 아, 해냈어? 응 이 카메라가 예쁘게 나와서 머리가 다 해냈어 아, 해냈어? 응 응 네 아, 해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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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주아포로니 임초로 주어야 되면 우리 아이를 같이 응원해주나요? 엄마로다 지금 임초로 아님 엄마로다 지금 임초로 아님 아, 해냈어 한국건 잘 안받는데 여행가는거 아니면 쇼핑하는거 한텐더라도 여행가는건 많이 당연할거 같은데 아, 해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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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바짝 구워야 맛있대요 아, 해냈어 아, 해냈어 아, 해냈어 아, 해냈어 아, 해냈어 아, 해냈어 우리 셋이 찍어야되네 아, 해냈어 아, 해냈어 아, 해냈어 파워블러 욕합니까? 네 안녕하세요 민중 오늘까지 duk 라면은 라면도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나 라면 어디로 먹었어 이렇게 자세가 됐고만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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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다 먹었잖아 주아의 브이로그 나 못하는데 나 한번도 안했는데 대신해줬어 얼굴 10벌밖에 나오는데 술을 먹었기 때문에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새 하트는 이거래 무슨 프렌치 하트 뭐 이런거 있던데? 고양이 하트도 있던데? 이거 고양이 하트 아니야?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 지금 너무 예쁜데? 무슨 소리가 안 나지? 그걸로 써야겠어 포니션이 안 좋고 포니션이 안 좋고 포니션이 안 좋고 포니션이 안 좋고 꽂혀있었고 커피도 안 좋고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방황하는 그레오 그런 식단을 좋아한다 맛있게 먹어요 마구 고마워 마구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